그 속은 거라며 3커드니까 여기 좀 조심해서 학교 어때요 학교 학교? 3커드의 단점이 옥상 먹히면 바로 배관으로 찍게 저 이거하고 밥 좀 먹고 올게요 듀오 좀 하고 계세요 내일 저거 뭐야 일 가요 안 가요? 몰라 안 가실 것 같은데 내일 하루 종일 비 온다는데 그니까 나도 지금 생각에 전화를 했는데도 안 봐줘 틀먹겠다 응 바이슨 네? 내일 쉬시겠죠? 아 내일 일요일까 응 안 가도 되고 뭔 일을 하는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가서 이제 낙은 수강 채워야죠 어 아파트에 한 두 스쿼드 아싸 통이다 나 1층으로 떨어지네 어 안 돼이 으이 아 야 나 걸렸어 여기 거기 근데 아파트 아 뭐해 여기 떨어지는 애들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없어요 없어 없어 모래밖에 없어요 아파트 먹으러 갈까요? 여기 지금 싸우고 있는데 차도 먹고 있구나 나 별관없어 뭐야 왠지 이게 자 그럼 1층을 살겠습니다 연막버리고 도망갔는데? 연막 저야 저저 어 여기 스카 있네 스카를 버리고 그냥 가셨네 나 지금 1층 털러 왔 어머네 이젠 뭐하다 그리고 나는 이젠 AK가 있어서 강당 1층의 사이가 어 샷 갑니다 가방이 없다는 거 하하 이게 뭐야 루키를 몰아줄까? 어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게 나지 뭐지? 없는 상관없어요 항상 많아 아 출판은 항상 많아 아 출판은 항상 많아 진짜 푸독해 나 가끔씩 아주 가끔씩 어 어? 어 어 어 어 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층이요? 아 또 떨어졌어 어 여기 여기 5탄 좀 남았는데 어 그냥 쓸까 5탄 전달하러 가야돼 M4 있는 데다가 5탄 다 떨구먼 네? 180받 헐 농구장이예요? 아니면은 아니 아니 그냥 다 정확하게 칠탄 많아 칠탄 많아? 칠탄은 어디만치? 90발리 10발리 10발리 1층이야 여기다가 떨구야돼 먹어라 자 여기다 얘로 먹어라 어떻게 하시면 로족 가실래요? 저기 아파트 가실래요? 우리 배울이 없어 배울이 어우 5탄 개많음 배울이 없으면은 아파트다 1층에 다 타고 가지 그냥 타고 가 아 근데 전 치료제가 하나도 안 나왔음 아파트 근데 한 스쿼드 있었어요 지금은 얼마 없지 싸우고 있네요 열심히 아파트 꼬꼬 고고 120 120당인데 여기 초록색인거같은데 아니아니 옆에꺼 가운데? 한가운데? 한가운데 한가운데인거같은데 아 여기도 엠포 또있다 한가운데 아 아 잠깐만요 저 여기 하나만 맞아서 아 아 구상 드디어 하나 먹었다 아 아 안올라가 아 아 안올라가 가세요 가세요 저 이제 갑니다 금방 가세요 가세요 저 이제 갑니다 금방 어 문 안열려 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학교가 엠포는 잘 나오긴 잘 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보 아 아 가운데 아팠던거 온다 피엘린 바로 밑에 확인 넘어가는데? 다가 버리 어디에 바로 사망 아 근데 그쪽으로 뛰어내려도 안 닫혀요? 다쳤잖아 아니 아니 피 많이 안달아요? 어 밥에 내가 먹어도 으아아아아아악 흐흐흐흐흐 아하 구상 어 그리고 우리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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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대 아 미쳤나 뭐 먹을려고 뭐 뭐 먹을려고 아니 아니 구상구상 어 대탄 어디갔지? 가져갔어요? 에잉 가자 왜 다시 갈아 우리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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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파란 핀 에잉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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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기 뭐냐 방 부족부족 한 번 해들어와요 그거 하고 있는... 클리어 완전 클리어 전 그냥 밖에 있어요 퇴탄 퇴탄 좋아요 퇴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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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퇴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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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중앙 쪽으로 가네. 다시 한. 저 없어요. 아뇨. 2배율은 괜찮아요. 아 나 2배율 별로더라구요. 감이 있어서 또 안쓰는거는 아예 안쓰이면 몰입하는게 좋을 수 있어요. 도로에 3토바이 하나 있긴 한데 3토바이 좀 위험성이 커서 보정기는 없어요? 보정기는 없어요? 그쪽으로 아까 다시 한 데 갔어요. 아쉬워요. 정확하죠? 그쪽으로 아까 다시 한 데 갔어요. 그쪽까지 다 갔어요. 그쪽에서 다 왔어요. 그쪽에서 다 왔어요. 어? 좋아좌좌좌좌 다가 없네 어쩔 수가 없어 어디? 거기 보이죠 파란색깔 낙타하러 갔다 어? 저기 애들 민낭었다 낙타해 보고 난 밖에 있을게 저는 그럼 왼쪽으로 다같이 들어가지 저 왼쪽 언덕에서 내려와 너 그 아 이쪽 방향으로 진행한다구요 야 카보팔이 내려가는데 아니면 저 엄호해 주시면 제가 저거 아냐아냐아냐 죽어 그냥 그냥 죽음각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킬가 스킬가 스킬 저 있다 나온다 아 피치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실래요? 어 나 왔어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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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저 온다 네 봤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살리고 있어요 나 일단 일단 먼저 살려도 돼 왼쪽으로 도는 소리 났어요 스킬 veterans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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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감사합니다. 대형련 탄창. 얘는 탄창 없나? 네 5mm 저도 많아요. 아 얘네..저거 없네 얘네도. 아 후라이팬. 아파트 있는 애들이요? 오일텐데. 이 쪽으로 이유없지는 않을 거예요. 차 바로 오면 오겠습니까? 보이진 않아요. 저 4, 1, 2. 자, 1, 2. 네. 어 나한테 드림도 많았을 텐데. 여기, 여기. 내가 다 먹었어. 내가 다 먹었어. 차 바로 오면 오겠습니까? 아. 바로 바로. 아. 어? 총알 여기로 지나가는 소리 났는데? 아이씨 타고 가시죠 우리 아 여기 비쎄 애매한데 이 골목장 들어가기 좋았다 여기로 갈까? 여기로 가자 왜? 앞에 다시야 있다 뒤집어지네? 오빛 장애플 뱉 아우 위기 여기 있네 아무 데나 맘에 드는 데가 안 털렸나? 클리어 클리어 혹시 몰라요? 미끼인지 나도 구상 넣고 미끼 한적 있어서 밀타 쪽에 딱 걸려주면 대박이겠다 여기 한가운데 왠지 밀타가 돼요 최대한 많이 찢어야겠다 아니다 밀타 오른쪽에 생기겠다 진짜 밑에 집도 조심해야겠네 여긴 그냥 집 먹는게 가장 지금 우리쪽으로 버기한대 와요? 지금 우리쪽으로 버기한대 와요? 어디쪽에서? NW방이요 올라옵니다 왔어요 우리 밑에찍 밑에찍 쪽에도 소리난거 같은데 차 올라와도 내렸어 위로 올라가네 우리 밑에찍 위로 떨어진다 머리 떨어진다 이제 바다 부모가 참깨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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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85 방향에 언덕에 하나 네 저도 지금 안 보여요 언덕에 들어가서 나무 가렸어 사과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자세 네 예 여기가 나무가 좁아서 팔각장 쪽으로 가네 안쪽으로 우리 뒤쪽에 다시 한.. 다시 올라갔어요 산으로 내려오다가 하나 움직인다 아니? 벌목절에 싸운다 15-30 15-30 지구 번지 하루에 렛서랑 웨이트방향에서 창출이 다 돼 길에서 차온다 네 갈까요 우리 가자 아 잠깐잠깐 자기장만 오는거 보고 가요 뒤쪽에도 많아서 우리 저 밑에 집 쪽에 두명 뒤야? 어디야? 아 뒤?